오늘의 성경봉독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1단 did 1단 did 5절 1단 did 5절 1단 did 5절 1단 đLING 1단是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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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Jesus is the Christ One day He came to me That Jesus is the Christ of God And on that day You showed me That Jesus is the way, truth and life When I'm weak, when I'm weak And He is living me All straight and smart There's much control all my life Right away, roll away I will share it with the Lord And Jesus is the Christ And on that day I will share it with everyone That Jesus is the Christ One day He came to me That Jesus is the Christ of God And on that day You showed me That Jesus is the way to die When I believe that I am in me And He is within me All straight and smart There was a control all my life Right away, roll away And on that day I am in me I will share it with the Lord That Jesus is the Christ Until that one day I will share it with everyone That Jesus is the Christ Until that one day I will share it with everyone And on that day I will share it with everyone That Jesus is the Chris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의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 필리핀과 함께 우리 하나교회도 새로운 복음운동이 시작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제목을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주신 축복된 응답이고요 또 필리핀의 우리 하나 복음교회, 하나인마니엘교회 함께 또 받은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축복된 응답들이 우리에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분명히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2, 3, 7의 빛으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복음운동에 축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사실 이 축복된 배경 없이는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2, 3, 7의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본질 중의 본질이 바로 보좌와 시공간과 2, 3, 7의 빛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응답은 보좌와 시공간과 2, 3, 7의 빛의 역사입니다 이 참된 축복된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도 필리핀에도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필리핀을 놓고 전도학교를 시작하느냐 필리핀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그 속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그 속에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고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그 속에 참된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와 관계된 더 성교진 필리핀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될 이유입니다 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합니까 복음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크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게 되어 있고요 크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거기에 허감의 역사가 꺾여집니다 다른 곳으로는 전혀 절대적으로 허감이 꺾여지지 않아요 오직 크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거기에 허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크리스도 이름을 흉내내는지 진짜 오직 크리스도인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 어떤 것으로 꺾여지지 않는 허감의 역사들이 크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꺾여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는 귀중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 이유를 놓치게 되면요 사실은 이 땅에 이사야 6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감과 재앙의 역사로 말면 온 세상의 어두움과 캄캄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땅에는 재앙이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필리핀 현장에도 수많은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중에 우리 하나 복음교회 하나 이만웨일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복음운동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재앙의 역사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가 그대로 이 속에 다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속에서 건져내는 복음운동이 정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남미 사역에 많이 인도를 받아 봤습니다 남미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 유럽의 복사판이에요 또 남미가 실제로 유럽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유럽에서 있던 일들이 그대로 남미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때 기독교가 성장을 했어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텅텅 비우고 있어요 카페로 바뀌어지고요 박물관으로 바뀌어지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교회를 보고 가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실제로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유럽에서 종교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유럽에서 교리운동도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부흥운동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약, 정신문제, 테러들로 유럽이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당 옆에 보니까 마약을 파는 데가 있어요 유럽에 가서 교회당 옆에 보니까 사창가가 교회당 옆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종교 교육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교회나 부흥운동도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완전히 사단의 동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복사판이 남미라 했어요 남미가 완전히 카톨릭화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필리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면에서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 우리 단체에서 21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 단체와 연결된 신학교만 해도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에 집중적으로 복음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필리핀이 카톨릭이 80%예요 기독교가 12%, 13%예요 이슬람권이 5%, 6%를 차지해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면 전부 다 차에도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다 적어놨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다 적어놨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다 적어놨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아느냐 그리스도 복음을 아느냐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남미와 똑같은 결과들이 이미 왔고 앞으로 더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복음교회만 해도 일어나면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 인만을 교회의 성도들만 일어나도 돼요 성경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원약 붙잡은 자들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로서 복음의 시작이 뭐해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 하나 복음교회와 인만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의 시작이 뭐냐 복음의 진행이 뭐냐 복음운동의 시작입니다 복음운동의 진행입니다 그로말로 일어나는 복음운동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필리핀과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필리핀으로 고기도하는 팀들이 정말 제자들로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홍성교사님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유년부에서도 계속해서 필리핀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성교 예배를 통해서 필리핀을 놓고 함께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오늘 통역한 리자 집사도 또 필리핀을 놓고 소개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들을 잡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필리핀 한국 성교 팀뿐만 아니라 필리핀 우리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귀중한 응답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필리핀의 보금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보금운동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보금을 알고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보금을 알고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 보금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보금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금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보금을 알고 누릴 때 결국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금을 안다라고 할 때에 보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예수 아니야 물으면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보금을 아느냐? 전혀 몰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보금을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금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문제와 내 갈등과 나의 현장에서 나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잡는 것을 가지고 보금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을 가지고 보금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보금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의 근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참 제사장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지함이 없다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그리스도는 참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 속에 붙잡아서 멸망의 길을 걸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절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개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없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안다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가는 길을 알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기도로서 계속해서 누리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성경 아주 강의가가 있어요 그분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제까지 40년 넘게 평생 예배되어 왔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물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 다섯 번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그냥 다섯 번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나 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그렇게 누렸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배 그냥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은약 가진 사람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하나교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들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에는 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칙적인 리듬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무식기도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곧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요 정말로 문제를 주었을 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동의 1장 13절 14절에 사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했습니다 사동의 12장에 보면 보금 증가하는 사역 속에 야구보는 칼로 목 빼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위협에 왔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보금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기도로서 계속해서 누리는 것을 가지고 보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보금을 알아요 근데 누림의 단계까지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 이럴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진짜 우리가 보금을 누릴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상관없이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요 보금을 누림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만남 또 사건도 일들 또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증거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작품이 이 속에서 나타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전도가 됩니다 사도행의 13장 38절입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어요 오늘 47절은 주님께서 제자들 붙이시는 겁니다 보금의 누림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는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금운동의 시작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보금을 알고 누리고 이 사실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필리핀의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필리핀을 축복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런 저런 많은 말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금을 알고 누리고 정인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분위기를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은 은약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현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 보금교회나 하나 인마니엘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응답받으면요 필리핀은 살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필리핀 보금화는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금운동의 진행입니다 그러면 이 보금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의 함께 모임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42절,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했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다 했어요 이게 평일 지교회고요 이게 실제로 전도 학교가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많지만 여기에 떡을 떼며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여서 매일같이 성찬식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보금운동하겠다라는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알아두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보금운동하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같이 보금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와 전도 대상자로 곧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본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말씀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금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곳이 전도학교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금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 대상자로 곧 기도하는 곳이 바로 전도학교입니다 이 두세 사람이 무엇에서 힘이 되어서 그게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 행전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이 지 교회와 전도학교가 계속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흘 모여지는 전도학교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살아납니다 이 상황이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살아나고 영적인 힘을 얻음과 더불어 그 주변의 모든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져요 이게 전도 운동의 중요한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보금을 알고 누리는 증인들이 모여서 함께 인도받게 될 때에 사람이 살아나고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요 주변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사도행의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의 평신도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꾼 겁니다 마태훈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는 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흐름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운동의 진행입니다 그럼 그로말로 일어나는 복음운동의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역에서 계속된 이 흐름이 모아집니다 그때 시대와 세계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재앙의 역사는 간민갈수로 이사야 6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크게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빛만 바라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의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서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하나 되어질 때 시대와 세계의 재앙이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음운동의 결과는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가 다락방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도 다락방 시작하시고요 복음운동의 역사를 놓고 다락방을 시작하시고요 우리 하나 복음교회나 하나 이만혈 교회도 복음운동의 역사를 놓고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내 개인이 먼저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나누면 되고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들어가는 직장마다 살아납니다 그 제자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게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의 다섯 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사실에 응답을 받으면 왜 전도학교가 필요한 것인가 알게 돼 있어요 다섯 가지 기초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왜 전도학교가 필요한 것인가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운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운동을 통해서 진짜 필리핀 나라의 렘눈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 일로 우리 RUTC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까 홍승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목회자를 복음가중 올바른 목회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늘 중요한 계획이에요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전도학교가 신학교까지 발전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목회자들이 일어날 때 그 영향을 엄청나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끝나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필리핀의 렘눈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조용히 심부름할 수 있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교의 알루티시가 그냥 응답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주의 종들 차세대까지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응답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산업인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의 전문성이 있는 현장에서 유일성을 응답을 받는 산업인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 누릴 것이 바로 위대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겁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겁니다 이게 인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속한 것입니다 시대 살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속한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원네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본질 중에 본질 응답 중에 응답인 보좌와 시공강초울과 2, 3, 7의 빛의 역사로 임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금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금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한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필리핀이 보금운동에 일어나는 역사에 귀중한 응답을 확인하는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금운동의 축복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필리핀의 하나 보금교회와 하나 인마누엘 교회를 보금운동의 축복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쓰임 받을 많은 렘넌트가 일어나며 많은 신학생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의 응답을 누리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보금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로 보좌와 시공간과 이삼 칠의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전도자들 머리위에 우리 우리 하나 교회와 하나 보금교회 하나 인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기한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